무슨 짓이야? 역시 살인자 딸답게 빨간색에 잘 어울려 배로나? 이미 다 끝난 사건이야 우리 엄마 무죄 입증됐고 진범도 밝혀줬어 왜 계속 고집 부리는데 닥쳐! 우리 엄마 죽은 건 너네 엄마야 넌 영원히 살인자 딸이라고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니? 뭐? 네 엄마한테 잘못한 게 미안해서 그래서 나 괴롭히는 거야? 그럼 좀 나아? 뭐해 여기서? 배로나 이게 무슨 꼴이니? 이제 곧 예선 시작인데 장난칠 정신이 있어? 있냐고? 그게 아니라 얼른 하저씨 가서 씻어 얼룩 벼면 교복 다 버리잖아 시간 없으니까 대충만 씻고 와 니들도 얼른 강당으로 이동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올라와 빨리 와 너네 여기서 뭐해? 갑자기요 아직 안 갔어? 우리 예선 가려고? 피아노는 내일이지 연습 많이 했어? 어 지금 레슨 가 잘해 엄마 블라우스 벗어 내가 빨아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럴 시간 없어 곧 예선 시작하잖아 어 넌 침어 닦아 고마워 그냥 가야겠어 너까지 늦겠다 제니야 뭐 하는 거야 저기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물이 당겼어요 소용 없어 아무도 안 와 너랑 난 왕따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? 그게 청아이군 우리야 석경이랑 은별이가 만든 왕따를 도와주면 같이 찐따 되는 거 불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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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렀어?